인간에 대한 새로운 상상, 아이디어, 패러다임의 전환 김팀장 예? 항상 그런 상추적일 생각밖에 못하나? 새로운 거, 새로운 거! 다시 준비해 예, 알겠습니다 왜 그래, 왜 그래? 전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가 않아 걱정하지 마 발표하겠습니다 인간은 능동적인 카메라다 모든 사람들은 같은 장면을 봐도 다르게 받아줍니다 그래서 인간은 능동적인 카메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브라보, 브라보 김팀장, 그런 걸 어디서 생각해냈나? 아? 그걸? 2018 서울상상산업포럼 인간에 대한 새로운 상상 인간에 대한 새로운 상상 인간에 대한 새로운 상상 인간에 대한 새로운 상상 들어왔어 fergrade 인간에 대한 음식점에 대한